코뿐사TV 구독, 좋아요, 꾹꾹꾹꾹 눌러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예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한 그리리 할렐루야 에스케일 48장 35절에 여호와 삼마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런 말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고 믿는 사람은 아멘 아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천사로 구성된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한다 이런 제모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믿습니까? 세계관이 문제인데요 1차원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있고 2차원적 세계관에 머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3차원의 세계관을 넘나드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세계관을 바꾸지 않으면 천사라는 존재에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 거야? 이런 딴 세계 얘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세계관이 변화되길 주님으로 추원합니다 어떤 세계관이냐면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3층, 3천층 하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Sky, Space, Heaven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1층 하늘, 2층 하늘, 3층 하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3층 하늘과 지금 1층 하늘을 넘나드는 천사의 영적 존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참으로 이 영적 존재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그리고 이 천사들의 도움이 얼마나 어떻게 우리에게 정말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성교사들이 왔을 때 이렇게 영적으로 아주 깊고 말씀을 잘 이해하는 성교사들이 오는 게 아니고 의사나 여러 가지 비즈니스나 여러 가지 성교사들이 왔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성경적 세계관을 다 가르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2차원적 그러니까 2층적 세계관들은 강했어요 그래서 어느 동네나 가면 다 귀신을 숭배했단 말이에요 이 귀신 숭배 사상 이런 건 다 2차원적 사업인 거죠 이 우주적 해분적인 그런 사고가 아니고 그 스카이너머에서 우주적 역사하는 이 어둠의 영들에 대해서는 아주 그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하대장군 천하대장군 해가지고 어디 밖에 나갈 때마다 거기에 빌고 그랬단 말이에요 성교사들이 와보니까 너무나 이 백성들이 귀신에 메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성교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거 없는 거야 이렇게 그냥 무작정 얘기해버리고 그것이 참한의 집이야 이라고만 하고 말아버린 거예요 이 영적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귀신은 어떤 존재고 또 그것들을 결박시킬 수 있는 그런 영적 또 다른 존재가 있다 그 영적 존재는 천사인데 그 천사는 하늘 하나님의 보좌와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를 오르락 내리락 가면서 이렇게 전달자 역할을 하고 때로는 또 믿는 사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이런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을 제작이 가르쳤으면 이렇게 우리가 불안하지 않을 텐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두려움에 잡혀있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보호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를 파송해서 지킨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니까 그게 세계가 하나 차이죠 영적 세계는 열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적 역사관을 가져야 되고 가정도 성경적 가정관을 가져야 돼요 성경은 어떤 가정을 우리가 이렇게 이루기를 원하는가 그런 가정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굉장히 가정이 아름답게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죠 성경적 역사관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를 바라볼 때 내가 가진 세계관이 아닌 성경이 정치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대정하는 정치가 있거든요 영적 존재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성경적 사고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적 사고를 대는데 정치에만한 또 성경적 사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사고가 아닌 애국이 되어 있는 거죠 영적 존재를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세계관에 대한 문제를 먼저 얘기하는 부분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이 오늘 보문의 말씀에 천사를 보게 됩니다 32장 1절은 야곱이 길을 걷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여기서 사자는 천사를 말하죠 만났는데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그 땅 이름을 만함이라 하였더라 보통 성경의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버리더만 그냥 이름을 지면 그 땅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천군 군대를 만났다 그래서 만함이라 이렇게 지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혼자 광야를 걷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외롭고 두려웠겠습니까 거기에 막 짐승들이 울분히는 소리가 들리고 깜깜한 밤에 혼자이죠 배도 고프죠 그때 당시에 어머니가 구두로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면 계곡이 나오고 거기에 가면 어떤 바위가 있을 거야 그리 가면 왼쪽으로 가야 돼 이러면서 구두로 약도를 받고 그 기억을 삽시면서 삼촌 나반의 집을 향해 찾아가는데 천사들을 만난 거예요 천사들을 만나고 나서 뭐가 달라졌을까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다 같이 천사를 만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왜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나를 보호하는 존재가 있구나 나를 지키고 나를 인도하는 존재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 얼마나 담대해지겠습니까 사람들은 손자봉법이라는 싸움에 임할 때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손자가 쓴 병법을 이용합니다 여러 가지 싸움의 전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경적 싸움의 전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천사를 동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파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사를 지키고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디가드를 데리고 연예인들 정치인들 세계적인 어떤 그런 중요한 인물들은 언제나 보디가드가 붙습니다 그래서 근처에도 못 오게 만들고 그리고 특별히 대통령급들은 벌써 기관총 가지고 있는 거 보셨죠 양보관에 기관총 같은 거 놓아놓고 언제나 주시라고 보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보다 훨씬 급이 높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군대가 와서 호의를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 아멘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리 그리 할렐루야 여러분 11기야 6장 15조로 17절을 보면요 우리 한번 볼까요 11기야 6장 15조로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로와 병거가 성읍을 내오셨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다치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다치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요하여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요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다라 그러니까 엘리사 한 사람을 불말과 불병거 다시 말하면 천사의 군대가 말과 병거를 타고 쫙 둘러섰는데 그것을 보는 순간 그 사환 엘리사의 사환 계하시죠 그 계하시라는 이름을 가진 엘리사의 사환이죠 몸종입니다 비서예요 수행비서입니다 그 수행비서가 눈을 열어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는 그 이전부터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왜? 천사가 언제나 자기를 지킨다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꼭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수정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편 34편 7제를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의 사다가 그를 주를 경애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 도다 그러니까 주를 경애하는 자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을 둘러지킨다는 거예요 언제나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다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인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저 아프리카 3500m 고지에 브레이크가 파손돼서 꼼짝다상 못했을 때 우리 교인들은 제 석유가 생각이 딱 난 거죠 이급했을 때 부르짖아라 그리고 천사를 요청하라 천사를 보내어주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통성기도를 시작했고 시작한 지 10분도 안 돼서 차 한 대가 멈췄으며 그 차에는 그 아프리카에는 차 고치는 엔진제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그러나 넷소토 같은 산악지대에 완전히 유럽의 정복자들이 포기해버린 그 어마어마한 백두산보다 훨씬 높은 산악지대에 그 차가 다닌다는 게 그거 안 다녀요 차가 그 밤에 한 대씩 가는데 그게 다 엔진이 갈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 차가 서더니 우리 차를 보고 들어가서 자기 차에 가서 온갖 기계를 가져와서 다 고쳐주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사의 도움인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놀랐죠 천사가 우리를 늘 둘러진치고 돕는다는 걸 알았지만 깊은 산 중에 그 높은 산에 그 차가 못 올라가니까 그 차를 밀고 올라가고 또 탔다가 내렸다가 그렇게 했던 그 산맥에 그 시간에 그 엔지니어가 도착해서 우리의 차를 고쳐두고 가질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왔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우리는 천사가 도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눈물이 나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주의 천사들이 언제든 우리를 둘러지키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군대가 당신을 지키니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천사가 우리를 흠모하는 존재다 준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도 흠모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탁한 일들을 천사에게는 부탁하지 않고 우리에게만 부탁한 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천사는 보러한다는 거죠 천사는 말라크라고 히브리어 그렇게 부릅니다 한번 합시다 말라크 파견한다 대리한다 라는 말에서 유래한 전령 메신저 이런 말입니다 이 단어가 구약에 103번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헬라어로 앙겔로스라고 부릅니다 이 말에서 요한겔리오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보금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을 전한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존재가 앙겔로스 천사란 말이에요 이 앙겔로스라는 단어가 175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상세기부터 게시록까지 계속 천사가 등장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천사의 존재에도 잘 모르고 있어요 너무나 모르는 게 저는 안타깝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사 얘기하면 저 사람 신비주의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성경에 이렇게 많이 천사가 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고 돕는 일을 하는 걸 우리가 성경을 다 읽으면서도 마지막 때 우리 천사들이 호륜과 납파시로 함께 그 구원받은 사람 생명록에 기록된 자들을 찾아가지고 들어올리는 것도 천사들이 하잖아요 천사를 이쪽과 동쪽에 다 보내서 다 들어올리는 거예요 그걸 다 천사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천사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천사들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나서 굉장히 자유해졌어요 그리고 담대해진 겁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러니까 제가 뭘 잃어버렸다 제가 올 봄에 일본 가면서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공항에서 잃어버렸으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뜨는 천사를 동원하는 거죠 주님 천사를 보내주십시오 내 잃어버린 휴대폰을 찾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걸 금방 찾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도 핸드폰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기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정보, 사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되게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너무 당황스럽죠 그런데 잠시만 그럴 뿐 또 천사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부르지두면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을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천사가 달려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순식간에 떠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0편 91편 11절에 보면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 그 천사들을 명하사 그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천사들을 명령해서 지키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세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또는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만 명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에 속하는 것은 천사인 것입니다 일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천사를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천사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천군, 만군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천사를 하나님이 창조해서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역을 수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 성령의 역사와 천사의 역사를 구분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와 천사의 역사는 비슷하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명령을 수행하여 천사가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하기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스 1장 14절에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스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다 같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여기서 섬긴다는 말은 수송돈단 말인데 누구를 수송돈단 말인가 그 다음 구절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구원받을 상속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로를 구조로 믿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받을 상속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로를 구조로 믿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낸받은 역이다 그래서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섬기려고 이곳에 와 있어요 여러분이 영안이 지금 떠있다면 이곳에 얼마나 많은 천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수송돈단 천사들이 전부 다 여기 와 계시니까 저를 수송돈단 천사도 지금 여기 가득한데 얼마나 많은 천사가 지금 여기에 오르락 내려가면서 이 예배를 수송돌게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 전에도 하나님 이곳에 더 많은 천사를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천사들이 와서 이 영적인 예배를 방해하는 이 어둠의 세력들을 싹 결박해 내버리는 거예요 제가 몽골에서 헙스골 경기장 집회를 할 때 경찰서장에게 부탁을 했는데 몽골 경찰서장이 저를 잘 본 것 같아 저와 같이 식사를 하면서 상당히 호감 있게 이렇게 물론 몽골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한류가 전 세계에 한류가 이것도 마지막 복음의 주자인 마지막 때 복음의 주자인 대한민국을 복음이 잘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한류를 일으킨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 어딜 가든지 한류가 대단합니다 마사이족도 깡남스타인 마사이족도 지침을 추고 있어요 그래서 마사이족이 아프리카 오지에서 우리 이거 불렀잖아요 강남스타인 그러니까 이게 한류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몽골은 소롱스콕 우리나라를 무지개 나라라고 부릅니다 무지개 나라 상상 속에 있는 나라인데 너무나 아름다운 나라라고 그렇게 불러요 우리나라가 아메리카라고 부르지 않고 미국이라고 부르잖아요 아름다운 나라를 이렇게 불러요 그죠? 그럼 미국이라는 나라는 실제가 없어요 그냥 아메리카죠 그런데 우리는 미국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최고의 나라예요 한국이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에서 24시간 집차를 타고 잠도 안 자고 달려왔다 보니까 경찰서장이 얼마나 더 감 그래가지고 경기장에 술 먹고 비틀거린 사람은 다 그냥 수갑채로 데리고 가버려요 집회를 방해하지 못하게 그런데 경찰서장은 그것뿐이야 술 취해서 비틀거린 사람을 데려갈 저 박 목사를 도와주겠다 그 정도뿐이에요 그런데 천사들은 거기에서 역사는 악한 영들을 결박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전쟁에 대해서 설교할 때 제가 그 집회가 얼마나 많은 영적전쟁이 있었는가 내가 설명했잖아요 출발할 때부터 차가 막 계곡에서 브레이크가 파손돼가지고 그때 몽골에서 또 한 번 차를 고단시켜서 나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사탄이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내 일행이 제가 한 교회를 모시고 갔었거든요 제가 도착하자마자 그 코디네이션 하는 형제가 나에게 교도소에 집회를 좀 해달라 그 근처에 교도소가 있으니까 아 그래? 교도소 집회는 내가 몽골 갈 때마다 했으니까 갑시다 30분이면 간대 그래서 가서 집회를 하고 그런데 그 같이 온 일행이 왜 스케줄대로 안 하느냐 하고 불만을 터뜨려요 우리는 돌아가겠다 아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화가 이만큼 났지만 제가 워낙 또 사람이 괜찮잖아요 야 참 아니 성교지에서 스케줄이 바뀌는 것은 일상이지 그게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속이 막 뒤집어지려고 하더라고 아니 왜 스케줄대로 안고 갑자기 이런 말도 없게 스케줄이 바뀌느냐고 내가 바꿨나 그 친구가 바꿨지 그런데 보금전환이 이러면 어디든 가는 거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막 그런 영적 전쟁이 막 벌어지고 거기서 막 부부싸움을 하고 코디네이터가 또 부부싸움을 하고 뭐 이런 일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막 돌이 날아오고 또 막 구름이 막 와서 비를 뿌리고 이런 것들은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결박하고 또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경찰서장이나 거기에 어떤 몽골의 정치가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 있어서 하늘 군대를 동원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나라를 지키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지키는 천사들이 강하게 파송되어 있으면 어떤 열방도 우리나라를 집어삼킬 수가 없습니다 천사들이 활동하면서 이 나라를 지키기 때문에 저는 이 나라를 천사들이 둘러친쳐서 이 나라를 지킬 줄 믿습니다 박수로 연관 그리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가득 제가 신방 가면 하나님 주의 천사들을 파송하사 이 가정을 완전히 둘러친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가정에 지금부터 그 악한 사건들 그리고 악한 모든 일들이 떠나가고 이제 이 가등에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놓아달라고 그렇게 축복기도 하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놀라웠게 제가 다녀온 흔적이 또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의 천사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나는 이제 이렇게 환상으로 몇 번 천사를 봤을 뿐입니다 그 외에는 뭐 계속 천사가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항상 천사들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그냥 나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고 나와 늘 이렇게 동행한다는 것을 의식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가끔씩 천사한테 말도 거려요 나 지금 자니까 악한 것들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나를 잘 지켜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의 천사들이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하고 또 이 야곱이 길을 갈 때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네가 혼자가 아니야 You are not alone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하여 이 사자들을 만나게 해준 것 같아요 그때부터 야곱이 담대했을까 안 했을까 담대했죠 순식간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태범 18장 10절에 이 천사의 역할을 말하고 있는데요 3과 2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이 천사는 삼천층에 계신 보좌에 계신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1차원적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을 계속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보고하고 또 응답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 천사의 활동을 얘기합니다 이 소자를 없이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의 천사가 하나님 얼굴을 배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고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천사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부로 여러분들이 욕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의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사람에 대해서 보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천사에 대한 얘기는 구약에도 수없이 나오지만 신약에도 수없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베드로가 고문당하고 매를 맞고 그 감옥에 던져졌죠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는데 천사가 일어나라 하고 발로 찼다고 그랬습니다 발로 차서 안 일어나니까 우리 애들아 처음에 손을 흔들다가 안 깨끼면 바로 차버리잖아요 그냥 집 애들은 안 그래? 석히 일어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꿈을 꾸는가 했다는 거예요 옥문이 열려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우리가 옥에 갇혔을 때 옥문을 열 수도 있는 권세를 가져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세계에 힘을 가해서 물리적인 어떤 현상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바다를 가르는 것도 주의 천사들이 가르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께 불을 짓고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주의 천사들이 동풍을 밤새 부르기 위해서 바다를 가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 천사의 활동이거든요 천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제 저예로부터 설교를 드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감을 잡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모르는 분들이 있고 의문되는 분들이 많죠 도대체 천사는 남자의 여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사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닙니다 중성이죠 그래서 천사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식도 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면 천사를 같이 된다 우리가 남자나 여자의 성을 갖는 존재는 아니죠 그리고 천사는 적지 않고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다 같이 영원히 사는 존재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존재는 세 가지 영적 존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어요 그리고 영원까지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두 피조물이 영적 존재인데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천사와 사람이죠 그런데 천사는 그리고 사람은 영원 전부터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존재한 거예요 그리고 영원까지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시만 우리 천사와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생겨나고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살아요 아멘 합시다 천사도 영원에 적지 않아요 그런데 천사도 자유의지가 있어서 타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 된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면 영적 전쟁에서 굉장히 불리합니다 아하 이 타락한 천사가 마귀구나 단수로 표현할 때는 호디아볼로스라고 그래요 호라는 말은 영어로 어라는 말인데 단수를 지칭하는 거죠 호디아볼로스 마귀 이런 말이에요 디아볼로스라는 말이 섞여있는 말인데 나눈다 세게 박는다 분리시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나누는 존재예요 마귀가 딱 침투에 들어가면 분리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분리의 영이 강해 그래서 과거에는 이혼 안 했어요 못 살 때는 그런데 요즘은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이혼일이 최고라고 그러잖아요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와서 그렇게 그러니까 에덴동산에 마귀가 와가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죄로 분리시켜버리잖아요 마귀의 역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천사로 지음받은 노시엘이라는 천사가 자기가 하나님과 비길이라 자기가 경배를 받고 싶어서 천사 3분의 1과 함께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하나님이 지은 천사 3분의 1이 노시엘을 추종하고 타락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천사가 타락한 천사들이 마귀의 대장의 명령을 가지고 수행하면서 악령들이라고 그러죠 악한 영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에요 이 악의 영들이 도로 다니며 집어삼켰자를 찾고 있는 거죠 거기에 속한 미혹의 영들 귀신들 이런 것들이 마귀의 졸개들인데 이런 것들이 활동하는데 이보다 더 강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 강한 천사들이 1천층과 2천층 3천층을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은 2천층 밖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천사들이 수면에 운행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수면에 운행하다고 수면 그러니까 이 우주는 팽창한 비눌방울 같다 아이스탄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인물과 RM으로 나눠져라 그랬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래서 이 우주는 물로 덮여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수면에 천사들이 운행하다고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3천층으로 이 마귀는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천층에서 역사하는 영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세계관 얘기할 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2천층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그런데 3천층에서 파송되는 더 강한 천사들의 활동을 모르니까 두려워하더라 그런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수 없는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는데 미카엘이라는 그 군대 장관이 있습니다 싸우는 천사의 역할을 합니다 이 미카엘은 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천사들도 굴복시켜서는 힘을 가진 천사예요 그래서 마지막 3차 대전에 대한 설교를 제가 했죠 이 설교는 제가 지난주 밤에 했던 설교인데 조회수가 폭발하고 있더라고요 카메라도 고장나서 서브카메라로 촬영했고 음질도 별로 안 좋은데도 얼마나 사람들이 3차 대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지 저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3차 대전에 미카엘이 미카엘 군대 장관이 개입한다는 것이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다니엘서에 이 3차 대전에 미카엘 군대 장관이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을 대정하는 연합해서 공격해오는 모든 나라를 쓸어버리겠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2차원적인 전쟁의 전쟁 수용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스라엘 6.1 전쟁 그러니까 독립전쟁이 1948년도 나라가 없었죠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엔에서 76개국이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투표를 했더니 53개국이 찬성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라가 갑자기 생겨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너희들은 고토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그 반유대주의 사당 속에서 유대인들은 여기 유대인 표식을 하고 나는 돼지다 이런 표식을 글씨를 써놓고 다녀야 되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아야 했던 그 사람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간다는 게 얼마나 설렜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순순히 내주겠습니까 그 땅에 지배하고 있던 팔레스탄 땅 사람들이 안 내주죠 그러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하는 것은 네가 알아서 해야 하는 거야 연합군이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총도 없어 군사 4명 중에 총 한 자루야 그러니까 앞에 사람이 총 쏘다 죽으면 그 사람이 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총 한 자루에 구사 4명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 사람이 막 싸우다 죽으면 뒤 사람이 그 총을 가지고 싸워 총이 없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독립전쟁에서 승리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에루살렘을 탈환하지 못했어요 독립전쟁 때는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하는데 에루살렘은 탈환 못했어요 그래서 에루살렘에 가서 우리가 에비하고 통구급에 눈물을 기도하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구상에서 이스라엘 독립을 해 이거 없애버려야 돼 아랍연합이 다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 쳐들어갔는데 그때 방어전쟁이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6일 만에 전쟁이 끝났는데 에루살렘을 탈환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자지구부터 시작해서 이쪽에 더 많은 영토를 확장해버렸습니다 그런데 6일 만에 전쟁이 끝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그 아랍연합의 군대가 총 한 번 못 쏘고 부두부를 떨다가 다 떠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인 한 명이 달려오면 초점을 가려고 달려오면 환상이 환상이 아랍 군인들의 환상을 보이는데 막 수많은 천사가 한 사람당 천군들이 군대가 붙어가지고 막 오는데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그냥 총 한 번 못 쏘고 다 도망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랍연합군이 패해버리고 전쟁이 끝나버렸죠 나중에 이제 도망간 후퇴한 사람들은 군사재판에 해보여가지고 너네들 말이야 이 좋은 무기 다 쏘는 질 무기 버리고 도망가서 오히려 전쟁을 패하게 만들었으니까 재판에 해보았다 왜 그랬느냐 왜 도망가 도대체 왜 도망가느냐 이스라엘 군대는 초라하고 이스라엘 군대는 무기가 변변치 않는데 왜 그렇게 대단한 무기를 놓고 도망갔느냐 말이야 그랬더니 하나같이 하나같이 저녁에 보체를 쓰면 어떤 소리가 나는데 너무나 공포스러운 소리로 막 견디게 심장이 떨려가지고 그냥 바지에 오줌을 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한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대낮에 전쟁이 벌어지면 군사 한 명이 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천사들이 막 그에 호의하고 오는데 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아랍에 도망갔던 군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 어둠의 영적 주관자들과 아멘이시죠 그 감히 영도가 우리의 싸움인데 우리는 결코 지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애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을 주의의 천사들이 둘로 치를 친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에 공부한 그래리 그래리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우리 절대로 죽지 않아요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죽지 않는다 우리 교회가 화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제가 있었는데 나 너무 놀랐어요 그 전화를 받고 바로 튀어나와서 이제 소방서가 내가 도착하다 말해서 소방서가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층에 문을 열어드리고 돌아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이제 누가 도대체 신고했습니까 그랬더니 신고 온 사람 청년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내가 담배 피려고 여기서 사우나를 하고 담배 피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이타를 딱 켜는데 나이타를 켤려면 하늘을 보잖아요 이렇게 담배를 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피는 사람 별로 없어 폼이 안 나잖아 담배도 다 우리는 폼에 살고 폼에 죽는 민족이니까 딱 해서 하는데 이렇게 고개를 들다가 여기 위층에서 그것도 큰 불도 아니야 그냥 유리창에서 불꽃이 튀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불꽃이 튀는 걸 튀자마자 본 거예요 어 이상하다 아 저거 뭐지 자세히 보니까 진짜 불이야 그래서 119 신고해준 거 아닙니까 나는 그때부터 애연가를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애연가도 잘 안 했어 얼마나 감사하는지 그 친구 연말에 제가 불러서 감사패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소방관이 소화를 시키고 이제 그 과학수와 연구소와 함께 이렇게 이제 사건 현장 그러니까 화재 현장 뭐 때문에 화재가 일어났는가 봤더니 이제 이런 그 콘센트에서 먼지 같은 게 아마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주로 냉장고 같은데 한쪽에 꽂으면 막 먼지가 쌓이는데도 그대로 내비두죠 그게 발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점검하셔서 오늘 집에 들어가시면 냉장고 뒤에 코드 한쪽 구석에 놓은 거 콘센트가 아까워 생각하지 말고 새로 바꾸세요 그런 데서 이렇게 화재가 나는 근데 콘센트가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이제 내가 물었죠 과학수와 연구소에게 아니 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콘센트가 내려갈 텐데 화재가 당연히 내려가는데 왜 안 내려갑니까 그랬더니 내려갔어요 벌써 이 사람들은 벌써 콘센트 먼저 봤더만 내려가 있는데요 그러는 거야 너가 왜 불이 납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스파크가 시작되면 이벤트가 시작된 뒤에 바로 차단기는 떨어졌지만 이벤트는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불이 화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단기만 믿으면 안 된다는 걸 여러분 꼭 아셔야 돼 불이 내려가면 계속 올리는 사람이 있죠 계속 막 네가 이기나 내버려 뭐 때문에 지금 내려간지를 그걸 살펴야 되는데 계속 우리가 이것도 이제 더 이상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나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아셔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간 다음에 저 이제 핸드폰을 후라시를 켜고 이제 이렇게 돌아보는데 바로 밑에 소기통 3개가 가득 찬 소기통 3개가 이미 여기 다 타버렸는데 여기 다 주변에 다 타고 있는데 타는데 여기 3개가 있는 걸 보고 내가 심장이 버릴 뻔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주의 천사가 바로 그게 불이 붙었으면 이 건물 여러분 우리 예배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들로 결정적으로 돕는 걸 제가 보면서 정말 우리가 정말 우리가 결정적일 때 우리를 돕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언제든지 가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지 여러분들은 언제나 감사하며 사시길 추천합니다 10편 103편 20절로 21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을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그러니까 천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정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천사를 말할 때는 천군을 얘기합니다 천사의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여 여호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정들리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10편의 기자는 천사와 천군에 대해서 전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언제나 천사와 천군들을 동원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구원받은 상속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아멘 일급할 때 언제든지 그래서 제가 부르지져라 제가 화재가 일어난 그 다음날 주간에 제가 얼마나 뜨겁게 설교했는지 지금 여러분 쳐다보시면 알 거예요 너무나 그러면서 요즘 부르지져라는 노래를 내가 우리 김석정 사원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이 찬양을 당분간 계속 불러라 언제까지 그만할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오늘 또 그 찬양을 불렀죠 부르지져라 부르지져라 주님 앞에 부르지져라 그때부터 불러요 나는 그래서 그 노래만 부르면 그때가 생각나요 우리 주님께서 불을 짓는 자에게 역사를 베풀어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불을 짓으면 수지 맞습니다 천사님 수다도 내려오는 것입니다 주여 이렇게 외칠 때 주여서는 막 수다도 내려오는 것입니다 열한계상 19장 5절에 엘리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노뎀나무 아래 누워잘 때 천사가 오르만지면 이럴 때 일어나라 먹으라 하는 질아 엘리야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렇게 대단한 죄 정도 우울증에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에 대해서 너무 이상생활 거 없어요 그렇게 대단한 엘리야 같은 850명의 바할 아스라 선지자들을 다 작살을 내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대승리를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하늘문을 닫아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또 비를 쏟아내게 하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우울증에 걸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하게 이렇게 사회가 하는 사람들도 가끔씩 우울증에 걸릴 때는 그때는 조금 쉬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노뎀나무 아래 시더니 그때 천사들이 가서 그를 오르만진다 오르만져서 일어나라 먹어라 난 거기서 일 알았어요 우울증을 하는 사람은 잘 먹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요즘 우울해요 그럼 밥을 사줘요 만나면 우울증이 이러지 말고 밥을 사줘 옆 사람한테 좀 우울하신가요? 밥 사줄까요? 빨리 인사 좀 해 좀 그럼 좀 우울하다고 얘기해 그러면 밥도 살 테니까 얼마나 좋아 일어나라 먹으라 잘 먹으면 우울증 다 이겨 천사가 오르만지예요 다시 말하면 엘리아가 혼자인 줄 알아서 또 이게 가끔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게 가끔씩 영적인 번아웃이라고 그러죠 영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침체가 되면 침체가 되면 언제나 이게 침체된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난 혼자예요 이런 얘기를 한다고 입을 찢어져요 진짜 내가 아무도 내게 없어 신랑이 보리게 살아고 있는데 그럼 뭐예요 신랑은 헛개비야 뭐예요 그러지 말아요 그런데 그뿐 아니라 그러니까 천사가 오르만졌다는 얘기는 엘리아에게 넌 혼자가 아니야 그 얘기를 해주는 거야 너에게는 언제나 천사들이 함께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해주는 거예요 그런 천사잖아요 사람은 없잖아요 또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하니까 바할에게 무릎 꿇지 않은 칠천명이 있어 이렇게 얘기해주는 겁니다 바할에게 무릎 꿇지 않은 칠천명이 이 땅에 남아있다는 얘기를 해주니까 엘리아가 우울증이 치료되고 있어요 하하 그러니까 우울증 치료는 다른 게 아니구나 우울증 걸린 사람한테는 항상 해줄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당신 편이 많아요 그렇게 얘기해줘야 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도 당신 편이에요 이렇게 해줘야 돼 자 연습합시다 약간 우울한 사람한테는 나는 당신 편이에요 빨리 얘기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내가 우울하다 그런데 아내가 우울하는 건 가끔씩 우울할 수 있어요 여자들은 하루에 널두 번씩 이렇게 변하잖아요 우울했다가 좋았다가 조금 배가 고프면 또 우울해져 버립니다 또 막 삼겹살 먹고 나면 아 행복해 막 이러고 아 아메리카노가 먹고 싶어 또 우울해 갑자기 먹고 싶어 또 아메리카노 사지만 아 나는 삼겹살이 행복한 여자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리고 뭐예요 남자가 해야지는 난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목소리를 쫙 깔고 베이스로 그러면 여자들은 그냥 우울증 없애죠 아내니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이 저처럼 막 코뿔소 별명을 가진 목사가 우울할까 안 우울할까 나도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흰눈이 내리면 어디든가 떠나고 싶어 저놈 목사는 평생 안 우울할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가끔씩 밥 좀 사줘 그리고 항상 얘기를 해줘야 돼 목사님 제가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너가 진짜 위로가 되는 거 뭐냐면 내가 이제 영적 진정을 하잖아요 이게 마귀 새끼는 나를 죽이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아니 김종철 감독님이 나하고 이스라엘 갔던 분이 이스라엘을 나하고 이번에 갈 때 80번을 갔대요 80번째 개념이야 80번째 뭐 그건 뭐 숫자를 살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80번을 갔다는 얘기는 그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한 겁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비행기를 타고 이제 테라비브 공항에 내리려고 하면 기장이 이제 방송이 나오면 이제 뭐 이제 뭐 옷도 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머리도 좀 다듬고 이제 의자 자케넣던 거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있으면 밖을 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밖을 이렇게 보면 굶주린 사자와 늑대 이리들이 막 그 비행기를 쫓아오더래요 자기를 바라오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어디다고 또 왔어 내가 너를 씹어버릴 거야 내가 네 뼈를 웃어버릴 거야 그런 환상이 보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자기는요 그런 환상이 진짜 보인대요 그러면 막 마음속에 진짜 비행기가 안 내렸으면 좋겠대요 이 비행기를 다시 이 기장이 한국으로 돌려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던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스라엘이란 하나님의 사명 마지막 때는 이방인의 수가 차면 온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이사야 선사를 통하면 동쪽 끝 먼 나라의 한 민족을 부르리니 그 민족이 달려와서 이스라엘을 고를 것이다 그 동쪽 끝에 한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누구보다도 더 많은 세월 이스라엘 위에 그리 원신하며 카메라를 들고 그렇게 이스라엘 가는 사람을 마귀가 좋아할까 싫어할까 마귀가 정말 공포스럽게 노려보면서 네가 여기를 어디라고 또 왔냐고 하면서 노려본다 그러니까 역적 전쟁이죠 그런데 또 가서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은 주의 천사가 그를 지키기 때문에 주의 천사가 그를 둘러치키니까 하나님의 삶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엘리야를 회복시킨 주의 천사가 여러분을 회복시킬 수 있기를 추천합니다 아멘 게시록 5장 11절에 보면 많은 천사의 음성이시니 그 수가 만만이오 천천히라 그랬습니다 많은 천사 성경에서 그 수가 천천히 이게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천사들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그 중에 타락한 천사도 있지만 하나님을 수정두는 천사가 수적으로 훨씬 더 오시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 그런 어둠의 세력이 끊임없이 공격해오지만 우리를 지키는 천사들의 숫자가 훨씬 오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 내년에 우리 교회가 부르짖는 기도운동을 하는데 지난주에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이제 기도 시간에 찬양과 기도소리를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24시간 워룸센터 24시간 워룸프레이센터라는 이제 그거를 이제 개소식을 할 겁니다 1, 2, 3일 제가 집회를 하면서 기도의 역사에 대해 설교를 하고 그 기름붐을 흘러내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하루에 무조건 2시간 이상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면 안 하는 거 봐 이거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랬죠 다 같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성경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랬는데 호흡을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물에 빠진 사람이 호흡을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공호흡을 시켜야 됩니다 저는 인공호흡을 시키려는 마음입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요 아 기도하십니까? 하루에 샘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한대 아버지 감시합니다 이러면서 입을 찢고 싶은데 너무 내가 착한 사람이라 이제 인공호흡이 시작되고 나중에 인공호흡이 되면 자발적으로 호흡을 하게 되죠 자발적으로 호흡한 사람한테 입에 대고 호흡할 필요는 없지 그것은 성추행이야 그러나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인공호흡을 시켜서 기도를 하게끔 만들어지는 거죠 심장을 누르던가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강력한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시간 이상 기도하면 두 시간만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새벽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잠도 안 자고 그리고 기도를 30분 기도한 것 같은데 이런 세계가 되네요 이제 그런 정도의 영적인 깊은 세계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어떤 차원이라면 환상이 여리기 시작합니다 주의 천선을 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신령한 체험들을 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영적 세계가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지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게 힘들다 어떤 사람이 이러잖아요 아이고 나 예수 믿는 게 힘들어 예수 안 믿는 건 더 힘듭니다 예수 안 믿고 사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요 여러분 돈 많이 번 사람들은 마음이 엄청 좋을 것 같죠 그 사람 물어보나 만합니다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은요 불안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그 공허가 이를 데가 없어요 이 강남에 있는 여자들 얼굴 목욕탕 같은 까매 보세요 다 노랍니다 호박죽 많이 먹어서 노란 게 아닙니다 심령이 공허하다 돈이 많을수록 더 공허한 겁니다 불안과 공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everything okay 할렐루야 항상 기쁨과 희락이 넘쳐나니까 충만한 거죠 아멘이시죠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 영적 전쟁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과 더불어 싸우세요 영은 마귀죠 영과 그의 사다를 또 싸우니 그러니까 하늘의 천군 미가엘 군대 장관과 천사들 그리고 영은 마귀죠 마귀와 또 그를 추종하는 타락한 천사들 이것들이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뭐가 이기지 못하여 이 어둠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다 하늘에 쫓겨 내려온 거죠 그 영이 내쫓겼다 그러죠 그러니까 미가엘 천군들이 훨씬 하늘의 군대가 강합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무리 악한 마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몰아붙여도 천군들이 동원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죠 큰 영이 내쫓기니 곧 옛뱀 옛뱀은 에덴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을 꼬였던 꼬실레이제에 전했던 그 마귀예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깨는 자라 온천하 온천하 만민들이 다 깨임받아 미혹당해버린 거야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긴 어딨어 진하론을 여러분 진하론은 호구입니다 진하론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온순이가 사람 됐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허구를 믿는 꽤 빠져버린 거예요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산을 또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게 바로 여기 이청천 하늘까지입니다 우주에 가둬버렸어요 그것들이 지금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천층에 있는 천사들이 파송돼서 우리를 지키는 것이니 아멘이시죠 두려워할 게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천사들은 주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또 요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영적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하늘 군대가 호위무사로 파송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0편 34편 6절 5절 7절에 이 권고한 자가 부르지님의 여왁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란에서 구원하셨도다 모든 환란에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4등전 12장 7절 5절 호랜이 주의 사다가 나타나며 옥죽에 광채가 빛나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새사들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그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띠고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천사가 옷은 입혀주지 않지만 네가 입고 따라오라는 거야 따라갈세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꿈을 꾸는가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런 생생한 체험을 하니까 이게 생시야 꿈이야 자기를 꼬집어 봤겠죠 그런데 꼬집어 아파 어? 생시인데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힘을 가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죠 수갑의 이 착고가 새사슬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천사가 나를 도운 간증을 많은 간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혐오사 아주 뻥을 치는 것 같아 라고 할까봐 오늘 얘기해 주려도 안 한다 진짜 너무 많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주의 천사들이 나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그 크리스찬 핍박받는 크리스찬이 사명 있는 사람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랍연합 저기 아랍의 크리스찬들을 죽이는데 그 영상이 나왔는데 어떻게 그걸 찍혔는지 몰라요 이 기관총으로 쐈는데 안 나가는 거야 몇 번을 쏘는 거야 이 사람에게 손 들고 있어 이렇게 손 들고 그러니까 손 들고 있는데 쐈는데 안 나가 뒤에 총으로 또 쏘는데 또 안 나가는 거야 혼총을 뺏어 쏘는데 안 나가는 거야 이 사람이 놀러가서 와우 가버리는 거야 영상을 찾아도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또 전 목사님이 또 이상한 얘기한다고 할까봐 그냥 믿어요 안 보고 믿는 사람 복이 있다고 우리 성경이 그랬잖아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보면 나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천사들은 우리의 기도를 수정 들고 끝까지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에 향을 들고 보좌에 올라온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천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년에 우리 1월 1일부터 우리가 이제 기도운동을 펼치는데 하여튼 퇴근하면 무조건 교회로 와야 돼요 또 하면 안 하는가 봐 오셔서 오셔서 막 기도하고 아니면 밥 먹고 가득돌 가게 우리 가자 기도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여러분들이 꼭 하셔서 아주 매일 나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셀별로 의무적으로 기도하는 날은 있습니다 우리 셀이 이렇게 많으니까 그 셀은 딱 그날 밤 8시 반이면 무조건 다 동원돼서 와야 돼요 그리고 나 시간에 교육자들이 또 와서 와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도 막 김포에서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유튜브를 보고 오는지 이제 여기 기도실이 있다는 걸 알고 이제 김포 시내의 많은 기도자들이 이제 여기 담을 세며 기도할 겁니다 계속 기도의 불을 올려보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녹음한 찬양과 많은 방언기도 이런 것들이 막 계속 올라가니까 그냥 혼자 기도해도 수천벽과 함께 기도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다 만들어서 세팅해놨고 이제 대형 텔레비전 하나 거기에 걸쳐서 기도 제목이 쫙 이렇게 커트가 넘어갈 겁니다 눈 감고 기도해도 되고 눈 뜨고 기도하면 기도 제목 보이고 그래서 그런 국가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선교사를 위한 기도 수많은 기도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 저 일본을 위한 기도 뭐 많은 그런 기도 제목들이 이렇게 착착 넘어가게 되고 24시간 기도의 향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때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천사가 이제 동원돼서 우리 교회를 감싸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지막 때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때 마가복음 13장 26절로 27절에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이 말씀 보세요 자 보세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실 때 천사를 보내서 땅끝 이끌어져까지 구원받을 사람을 모은다고 그랬어요 천사가 마지막까지 그런 수종 드는 것입니다 2020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2020년은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임무 사명을 맡았습니다 여러분 나이언 일병 구학이라는 영화 봤습니까 한 사람의 군인을 데려오라는 명령이 떨어지자 한 중대가 파송이 돼서 목숨을 걸고 나이언 일병을 건져내는 거 보셨죠 나이언 일병 구학이라는 영화 영화는 잘 안 보시는 순수한 영혼들이시구나 아주 이노센트 하시구만 그런데 그 영화 보면서 감동입니다 마지막 중대장이 장교가 죽어가요 그 일병한테 빨리 너는 가라 자기가 마지막 다리에서 사수를 하다가 총에 맞는데 다시 돌아와서 정대장님 어떻습니까? 이랬더니 가서 꼭 살아다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꼭 살아다오 마지막 영화의 클로즈업은 그 일병이 이제 가정을 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묘지로 가죠 경례를 붙이는데 바로 그 장교 당신의 마지막 말을 내가 기억합니다 당신이 살살다오라는 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예수님의 명령을 수용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도울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사명을 수용한 우리들을 천사들이 데리고 천국으로 갈 거예요 저는 단 한 명도 놓치지 않고 휴고의 명을 받았습니다 반복사야 너는 내가 너에게 보내준 성도 한 사람 놓치지 말고 다 데리고 떼끼야 하가돌라라고 그러거든요 떼끼야 하가돌라 오늘 밤에 제가 나팔절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이거 안 들으면 후회됩니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얘기 사실은 오늘 나설교보다 더 중요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녁렙에 꼭 나오셔야 됩니다 떼끼야 하가돌라는 말이 뭐냐면 이리로 올라오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소리가 쫙 올라가는 거죠 나팔이 불 때 그래서 성경에 나팔절의 비밀들을 제가 공개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꼭 나오셔서 집에서 트레이 보지 마시고 나오세요 나오셔서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혼의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이 제 이름이 가까워 왔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임박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제 눈을 보세요 제 눈이 얼마나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임박했습니다 지금은 다른 때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렇게 살아면 안 됩니다 여사람한테 지금은 그렇게 살아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너무나 너무나 임박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 예수의 제 이름을 준비하고 휴거를 준비해야 됩니다 나팔절에 내가 맛보기를 보인다면 그 나팔이 불려지는 거죠 그리고 회개의 나팔 그리고 우리가 왕이 오신다는 나팔이 먼저 불려지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 나팔 그 다음에 올라오라는 나팔이 불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입니다 나팔절에 100번 부는데 이 마지막 나팔은 길게 35초를 불러요 그때 쫙 휴거를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에 이런 말이 나오죠 성경에 그건 내가 밤에 설명을 할 거예요 마지막 나팔에 그 말은 100번에 부른 나팔 구약 성경에 나팔을 부는 방법을 말하고 있거든요 100번을 부는데 마지막 길게 부른 나팔 그때 휴거가 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절대로 오늘 저런 게 빠지 마시고 나오셔서 이 영적인 마지막 때의 비밀 제가 이거 풀어주고 있잖아요 누구도 하지 않은 설교잖아요 마지막 때의 이 설교를 온 국민이 들어야 돼 이거는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받을 겁니다 우리 두 손 한번 높이 들고 주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는 거죠 저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하늘 군대를 보내주셔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내게 보내주셔서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당하고 담대하게 살게 하소서 사명을 붙들면 주의 천사를 붙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사명을 이루고 주의 재림 때 주의 강림하실 때 휴거되게 하소서 주의 삼청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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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